맞아 보통 남자 같지만 정말 매력적인 남자 K.U.C의 컴백 무대와 걸그룹 양대산매 걸스데이 에이핑크까지 만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뮤직뱅크가 준비한 또 하나의 선물이죠 김창원 선배님과 아이유 씨부터 만나볼까요? 금요일에 만나요 왜요 뭐 할까요? 뮤직뱅크 네 보세요 월요일에 난 맘 아프지 않을까 화요일도 성급해 보이지 안 그래 수요일은 뭔가 어정쩡한 느낌 월요일은 그녀가 왠지 싫어 우우 이번 주 금요일 우우 금요일 시간 어때요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아 달려라 시간 웃어보채고 싶지만 마음 컴퓨터 둘째가 달콤해 이 남자 도대체 뭐야 사랑에 빠지지 않고 눈빛이겠어 언제뇨 내 맘은 저기 시계 바늘 위에 올라타 한가식으로 되겠다고 가까이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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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초가 달콤해 이 남자도 다치 뭐야 사랑에 빠지지 않고는 맘이겠어 온종일 내 맘은 저기 시계 바람 위 오마타 한 갠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 너도 가까이 너도 가까이 너도 가까이 너의 그 한마디 말고 너의 그 한마디 말고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네 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픈 불만간의 연계 보스보스나 피고 스쳐 돌아온 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눈개구름 위에 선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린 바람 불자고 너의 그 한마디 말고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슬슬한 네 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픈 불만간의 연계 보스나 피고 스쳐 돌아온 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눈개구름 위에 선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린 바람 불자고 슬픈 불만간의 연계 보스나 피고 슬픈 불만간의 연계 보스나 피고 너 이제 눈개구름 위에 선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린 바람 불자고 너의 그 한마디 말고 그 웃음도 내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내겐 힘겨운 약속 도대체 넌 나에게 누구냐? 진정한 이의 노래 야! 여러분 썸네 허, 허, 허 기억은 내겐 봐주었어 처음부터 우린 시작되었어 너의 모든 것을 전부 알고 있기에 난 자신이 있어야 돼 잘 가버리기 다시 잊지 난 속도 그게 내 순간이었어 고마워 이렇게 내게 돌아온 너 하나면 돼 나 사랑하지 너무 특혜고 끔찍해 난 못을 벗어 누가 날이 막 떠나갔어 영원히 미안하다고 말한대 내 꿈이잖아 내가 잃을 리 없을 거대 떨어지지만 날아다오 아니 내가 널 안 놀게 자수한 걸 이젠 내가 다 받아줄게 다 받아줄게 다 받아줄게 나 사랑하지 너무 특혜고 끔찍해 난 못을 벗어 네가 나를 막 떠나갔어 영원히 네가 뜨거운 바람에 내게 꿈이 자라던 내가 잃을 리 없을 거대 네가 더 안 나의 모습을 꿈속이라도 싫어 나 네가 나에게 변함한 다른 한공이라도 좋아 나 갑자기 흐려진 너 I don't know 아무것도 안 나 흔들기가 두려워시길 다시는 걸 찾았다가 네가 없는 현실 네가 도망가는 구속 마침내 비우스에 띵 줄어들고 또 돈을 누릴 둘 역시 넌 다시 날 떠나려고 한다 뒤불 좀 마저니 팔을 붙잡아 갈테면 가봐 널 향해 두고 너는 내 심장밟고 떠나가 너구먼 따라서 도착하는 오늘의 것 네 처음에 다 보는 것은 진짜야 난 결국 넌 없어 모든 게 넌 그대로야 나 네가 떠나갔어 너의 꿈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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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hour 찬이는 말이 끝없이 날 찾아오고 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다시 눈을 감아 본다 다시 날 읽은chant으로 Yeah we are one all I'll see that we can Good Been We are 1 안녕하세요 XK입니다